OK. 괜찮겠어? 학벽에서 애 시작했다고 난리잖아 그러게 누가 사고만 안 치면 참 다행이겠는데 참 어이없다 엑스인지 뭔지 유치한지 모르기 참 힘들어 어이없어? 이거는 어처구니야 어이가야 말해주고 좀 뭘 봐 축 감시했으면서 들어오던가 간땡이가 부었네 그럼 소심간땡이랑 같냐? 뭐하는 짓이야? 도대체 왜 이딴 짓을 할거 없어 뭐하는 짓이야? 설마 준기 때문이냐? 시끄러 너랑 니네 아빠 학교가 했던 나쁜 짓 이렇게라도 갖고 싶어서? 뭐 인마? 아니야 이렇게라도 비겁하게 네 마음 편해지고 싶어서잖아 이 자식이 진짜 아직도 모르겠냐? 그때나 지금이나 네 비겁한 짓이 엄한 사람 곤란하게 만드는 거 그만 닥쳐라 맞잖아 너 때문에 지금 라우노 곤란해진 거 하긴 이번에도 라우노 다치면 또 혼자 빠져나가면 되겠네 너랑 니 앞가린다 똑바로 해 라우노 위험하게 만들겠지 누군가 너랑 쓰레기 같은 짓 같이 했던 김희찬이야 너 따위가 어디서 어디서 너 따위가 감히 라우노 걱정이야 어? 그럼 이번엔 니가 제백하면 되겠네 엑스윙보 안 그래도 공범이니 뭐니 의심받는데 그럼 라우노 편해지잖아 안 그래도 남카롱으로 이리키 Chernobyl 롤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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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